우리 삼촌이의 여기 처음이 난 이제 막 저 긴장을 하시네요 긴장을 좀 앞서요 뭐냐 하면 제주어 맞추기 대회 그러나 이걸 어떤 거냐 하면 이 김하자 삼촌이 문제를 내면 그냥 정답 맞추면 이 상품이 가고 혹은 만약에 틀리면 그건 파본 자 우리 저 하자 삼촌이 먼저 지금부터 제주어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삼촌이 곱서 제주 제주 무엇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주어 제주어 퀴즈 아 제주 퀴즈 제주어 퀴즈 아 예예 알았어요 지금부터 제주어 아 모르겠지 않아 아니다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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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부터 제주 말고 hayi를 시작하겠습니다 tightly 예. 지금부터 일단은 상품을 소개한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. 요거는 그냥. 한 번 쓸면 그냥 컬컬이 다 쓰러지 마세요. 이 빗자루는 꽃꽂이 돌려있습니다 꽃꽂이. 요 빗자루를 놓고 문제를 내겠습니다. 자 문제 주십시오. 문제입니다 바닥에 나서. 먹고 손 안 올려도 돼 바닥에 낭 네 바닥에 가 잡아다 먹는 건 뭐입니까 복잡아 무엇일까. 부쟁기 틀렸어 가긴 틀렸어 가긴 틀렸어 가니까. 문어 울어. 문어 문어 자랑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저 경험은 양 잠깐만요. 여기서 이제 나가 가위 모션을 놓고다. 여기 딱 뽑으세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. 궤도 맞는데 제이도로 제이도 말고 왜 넣니까. 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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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맞습니다 예예예 맞습니다. 이렇게 당첨자가 되겠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 이 홍삼 예 이건 뭐 이건 어마방 불러기 몸이 좋은 거다 야. 지금부터 하겠습니다. 자 자. 잔치 때에. 즐겁게 노는 거 뭐입니까 남자들. 자 우리 다시 한 번 걸어 줍시다. 잔치 할 때에 남자 어른들이 즐겁게 노는 거 뭐입니까.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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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석동네 복잡아. 아 석동네 복잡아. 배달 배달 오케이. 이야 이거. 이거 어마하게 좋은 거 이거. 이거 어르신들은 그냥 이거 입에 놓으면 야이가 살살살살살 녹는 거. 아이고 야이 잘 느껴나여. 자 문제 나왔고요. 문제 주십시오. 노꼬네기 하나 들려면 와달라고 와달라고. 와달라고. 자 정답은 걸어야 됩니다. 정답. 정답. 배꼬는 거 얘 어딨라고 하더라고. 배꼬는 거. 맞았어. 배꼬는 거. 정답이 뭐냐 하면 그냥. 배 뜰라 기다 배 뜰라. 배 잡아 그냥 하는 거야. 우리 삼촌이 이제 그 딱 한 단어를 걸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긴장을 걸어서 일단 정답을 하는 겁니까. 예 우리 저. 정답을 할 것과. 정답. 얼마나 꽉 돼요. 아이고 정답. 삼촌이 있냐 이거. 아이고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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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여기 고마워. 여기 고마워. 여기 고마워.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. 이건 그냥. 꿀이 우다 꿀. 꿀 예예. 이번엔 마지막이니까 철저하지 않으면 이제. 이걸 안 드리는 걸로 예. 그냥 맹심 없어 우리 삼촌들 양. 그냥 맹심 없어 양. 예. 예 마지막 문제 내겠습니다. 옛날에 우리 최고. 고 맛 좋고 특별한 게 뭡니까 우리 먹는 거. 정답 예. 인자 먹뭇. 인자 먹뭇. 인자 먹뭇. 알았죠. 이야. 꿈밥. 꿈밥 정답입니다. 박수. 자 박수 주세요. 박수. 자. 인자 어머니. 저. 인자 어머니가 대상을 탔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고맙습니다. 그러면 저. 테리 부모 그냥. 저. 아이들신데. 엄마. 야. 애지 전부야. 이거 탔잖아. 상탔죠. 트립에. 자 박수. 여러 삼촌님네 오늘 날 막 도와줘 고맙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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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다 됐어 봐. 아이고 우리 삼촌님 덕분에 이거 좀. 수고하셨습니다. 아이고 나 똥은 망가쓰어 겁난 영혼 당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